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28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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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사랑합니다.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합니다라는 말이 조금씩 이제 좀 익숙해지나요? 한명희 권사님! 아! 이야! 할렐루야! 못하겠다고 못하겠다고 그렇게 하시더니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함이죠. 그런데 사랑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골치 아픈 겁니다. 그렇죠? 누구보다도 사랑을 잘해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어야 되죠. 사랑합니다가 여기서부터 퍼져가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영역 속에 사랑합니다가 쭉 퍼져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사순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 찔리시나요?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제자들. 여러분 평평지구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딱 보니까 지구가 평평하다. 원래 지구가 뭐에 어떻게 생겼어요? 둥그렇게 생겼죠? 여러분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지구는 어떻다고요? 평평하다고. 구형이 아니라 평평하다는 거예요. 지구가. 그래서 지금 동그란 사진 많이 보셨죠? 그거 지금 나사에서 조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구입니다. 맞죠? 보셨어요? 지구로 가서 보셨냐고. 보시면 손 들어보세요. 그런데 어떻게 알아 이건지. 나사가 그래 나사가. 나사가 이거래. 그래가지고 우리 이걸로 알고 있죠? 이게 맞대는 거예요? 안 맞대는 거예요? 안 맞아요. 지구가 어떻게 생겼는지 제가 새로운 지구를 보여드릴게. 자 원래 지구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평평하게. 이게 평평지구론이에요. 원래 지구가 우리가 알고 있는 동그란 거는 나사에서 조작해가지고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고 원래 지구는 이렇게 평평화되는 거예요. 평평한 지구. 자 믿으시겠습니까? 믿습니까? 아 목사가 얘기하는데도 안 믿어요? 이거를 연구하는 학회도 있어요. 진짜로. 그래서 한때는요. 이게 10여 년 전에는 여기 연구하는 사람들, 학회원들이 400명이 넘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구가 평평화되는 거예요. 우리 다 나사에 속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 정신 나갔다고 가서 설명해 줍니다. 아니라고. 그래서 유튜브에 보면요. 이것도 있어요. 지구가 동그란 이유 7가지. 이걸 설명을 해줘야 돼. 이러니까 또 집에 가서 어디 가가지고 우리 목사님 지구가 평평하대. 이러면 돼? 안 돼요? 안 돼요?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있어요. 2018년도에 이 학회가 우리나라에 와서 세미나를 하는데 제한, 300명 제한 해가지고 5만 원씩 받고 세미나 해줬어요. 지구가 왜 평평한지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걸 또 사람들이 와서 들어. 이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지구가 동그란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나가서 안 보지만 이래서 동그래, 저래서 동그래, 그래서 동그래 아무리 설명하고 증거 자료를 보여주고 막 해도 믿어요? 안 믿어요? 이 사람들 안 믿어요. 한 번 꽂히면 안 믿어요. 이게 가짜뉴스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한때 코로나 때, 코로나 때, 코로나 때 가짜뉴스 한 번 꽂히면 그다음부터 안 믿잖아요. 진짜인 줄 알잖아. 이건 막 무슨 어디에서 조작한 거라고 그러면서 몸에다 칩을 심으려고 한 번 꽂히면 안 믿어요. 가짜뉴스가 그래요. 안 믿어. 한 번 꽂히면. 그래가지고 그거에 관련되어 있는 반박에 대한 이야기를 아무리 해도 사람들이 안 믿으니 변하지를 않아요. 아무리 얘기해도 변하지 않아요. 교회 같지 않습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변하지 않아. 교회 같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 같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오늘도 우리가 이야기했어요. 사랑합니다. 교회에서 가디지러브, 사랑 빼면 시체죠. 근데 우리 서로 사랑합니까? 그러면 사랑합니다. 캠페인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아니, 사랑하는데 캠페인을 왜 해? 안 되니까 하지. 맞아요? 안 맞아요? 신앙생활 20년, 30년 했는데도 돼요? 안 돼요? 계속 설교를 해도 돼야 안 돼요. 교회 같지 않습니까? 교회 설문조사했어요. 교회가 왜 어디가 가장 싫으냐?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사람들에서 설문조사했는데 1위가 뭐냐면 뭐예요? 딱 보니까. 아, 잘 안 보이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교인 간의 사랑이 없는 형식적인 관계가 가장 불만이래요. 1위야. 아니, 사랑하기 위해서 모여가지고 목사님들이 계속 사랑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우리 들어요? 안 들어요? 사랑해요? 안 해요? 어우, 한미의 고사님 많이 변하셨네. 저번 주까지만 해도 힘들어하시더니 일주일 만에 무슨 일이 있었나봐요? 아유, 할렐루야. 은혜 받아야 돼. 은혜 받아야 돼. 이게 교회의 가장 큰 불만이라 하니 아니, 어디보다도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많은 이야기를 듣고 설명을 들으며 노력을 했을 텐데도 변하지 않는 게 마치 교회 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도 변하지 않는다. 이거를 사람들이 그렇대요. 이걸 뭐라고 그러느냐? 이거를 확증 편향이라고 한대요. 확증 편향. 확증 편향이라는 게 뭐냐? 자기 견해와 비슷한 것들에 대한 정보만 취하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라고 하는 정보만 취하고 나한테 맞지 않아. 이런 거는 무시한대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내가 원하는 것들에 대한 믿음만 더 강화시키는 거예요. 요즘에 또 유튜브나 인터넷 보면 내가 원하는 것들만 알고리즘으로 계속 뜨잖아요? 그것만 계속 보니까 내가 원하는 믿음만 계속 커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늘 왜 오셨어요? 설교 들으러 오셨죠? 예배 들으러 오셨죠?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가운데 오늘 원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것만 기다리는 거야. 힘든 사람들은 위로에 대한 이야기만 기대하고 문제 있는 사람들은 문제 해결받을 것만 기대하고 아픈 사람들은 앞으로 해결될 것만 기대하고 아무튼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들만 지금 앉아가지고 기다리면서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만 오늘 탁 오면은 아, 내 말씀이야, 내 말씀이야. 그리고 그거에 대한 믿음만 강화시켜서 집에 돌아가는 거예요. 목사님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어. 얘야만 하나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확증 편향이라요. 사람들이 그렇대요. 그러니까 안 변한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처음 하나님을 믿을 때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에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왔느냐를 딱 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떤 얘기를 제가 설교를 해도 듣는데 안 듣는데요. 보통은 안 듣는데요. 실험을 해봤어요.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이게 확증 편향 때문에.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그룹과 찬성하는 그룹에게 딱 이렇게 모아놓고 똑같이 찬성해야만 하는 이유 열 가지 반대해야만 하는 이유 열 가지를 두 그룹에게 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걸 가지고 공부해요. 한쪽은 반대하는 그룹이었고 한쪽은 찬성하는 그룹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유는 열 가지 열 가지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봤으면 아 내가 찬성하지만 반대해야 되는 이유도 있구나. 이렇게 해서 내가 고민해봐야 되나. 이래야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그룹에게 이걸 준 다음에 그 친구들한테 공부하게 해가지고 다시 모아놓고 확인해봤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달라졌나.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느냐. 찬성하는 그룹은 더 찬성하여야 된다라고 바뀌었고 반대해야 되는 그룹은 더 반대해야 된다는 그룹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반대 의견을 안 보니까 그리고 찬성하는 의견만 자기네들한테 맞는 것만 그걸 보면서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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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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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서 믿음이 더 강화됐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거예요. 설교를 들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원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성공을 원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위로를 원하면 아무리 들어도 그것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성공시키는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렇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만 있는 건 아니죠. 그런데 그것만 강화되니 문제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도 그렇습니다. 오늘 제자들이죠.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사순절은 부활절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가 준비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곧 죽으시고 3년 만에 부활하세요. 죽으신단 말이죠. 이 죽으심을 우리가 함께 가는 거예요. 그 죽으심을 같이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죽으시려고 올라가는데 거기에 제자들이 뭐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정신나간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예수님 입장이면 정말 답답하고 가슴 아팠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3년을 같이 다녔는데 어떻게 저러고 있냐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떨까.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텐데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우리는 어떨까. 우리는 좀 제자보다 나을까. 고민해보는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왕이면 우리가 이 시간들을 보낼 때 하나님께서 원하는 시간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가짐으로 준비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3년을 가까이 쫓아다닙니다. 제자가 돼서 삶을 버리고 예수님을 이제 스승으로 그 다음에 메시야로 왕으로 모셔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느냐 예수님은 그냥 설교 들으니까 와 설교를 잘하니까 메시야다 이러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제자됐어요? 밤새 금을 던지는데 고기 못 잤다가 깊은 곳에 금을 던지라고 했더니 금을 던지니까 어떻게 돼요? 고기가 무지하게 많이 잡혔어요. 이야 이 능력을 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죠? 능력을 보니까 이야 이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야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로마로부터 지금 핍박당하면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우리 나라를 구원해줄 왕이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죽기 전에. 물어봐요. 네가 이스라엘이 왕이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가 왕이야. 내가 그라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겠죠. 왕으로 능력 있는 왕으로 다윗 같은 왕으로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을 옛날과 같은 영광을 회복시켜서 정말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벌벌벌 떨게 만들 수 있는 왕으로 설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보통이 아니시거든요. 그러니 직업을 버리고 왕에게 이렇게 붙은 건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땐 약간 복권 긁는 느낌이지 않을까? 무슨 뜻인지 이해 되세요? 지금 싹 다 버리고 예수님한테 지금 다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만 되면 난 뭐가 돼요? 한 자리 해먹는 거죠. 이게 지금 꽂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알겠고 예수님이 선지자들이 이야기한 메시아인 것도 알겠고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는 그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라는 것도 알겠는데 그 왕이 세상적 왕이라고 착각한 거예요. 그리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은 나를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는데 니네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했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얘기를 딱 들으시니까 예수님께서요 그때부터 아 이때가 되니 내가 이제 제자들한테 얘기를 좀 해도 되겠구나 하면서 순환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은 말이야 내가 니네들이 기다리는 그런 왕이 아니고 나는 십자가에서 죽을 왕이야. 이걸 이제 처음으로 밝혀요. 이때로부터 이렇게 하잖아요. 이때로부터 이제 처음 밝히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아니 예수님 내가 지금 예수님 때문에 내가 직장도 버리고 내가 배도 버리고 내가 가족도 버리고 지금 예수님한테 이렇게 쫓아다니고 있는데 예수님 죽으면 본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낙동강에 오리알 되는 거죠. 그럼 예수님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난리 나잖아요. 난리 나잖아요. 이후에 한 번 더 예수님께서 순환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십니다. 내가 죽을 거야. 사실은 2차 저차에서 내가 죽을 거야.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때는 뭐라 그러냐? 근심합니다. 제가 생각해 봤어요. 왜 근심할까? 뭐 때문에 근심할 것 같아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낙동강 오리야 될까 봐 아니 그럼 내가 이제까지 쫓아다닌 건 뭐고 아니 못 먹고 못 입고 그 고생을 하면서 예수님한테 내가 지금 오리 냈는데 예수님 죽으시면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할 때 성공하지 못하면 억울해 하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원하는 거 이루어지지 않으면 억울해 하더라고요. 제자들 같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사순절날 수많은 교회에서 얼마나 경건의 훈련을 많이 하겠어요. 그걸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뭐냐고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사순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려고 애쓰면서 지금 지내고 있는 이 40일 동안 우리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이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직전 예루살렘 올라갈 때 이 순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장면입니다. 이제 임박했어요. 이제 올라가시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 어떨까요? 어떨 것 같아요. 이전에 이미 예루살렘을 세 번째 간 거예요. 제자들이랑 세 번 갑니다. 이전에 예루살렘 가실 때랑은 달라요. 예전에는 사람들이 막 잡으려고 그러면요. 아직 때가 안 찼으니까 예수님께서 피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때가 찬 거예요. 그러니 아마 제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거기 올라가실 때 마음이 무거우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샘만에 가가지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더러 기도하지.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 올라가실 때 얼마나 무거운 마음으로 제자들한테 제자들아 내가 이제 죽어. 나 이제 죽는다고. 이런 순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무겁겠죠.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냐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라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예루살렘에 가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에 가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제자들은 무슨 생각할까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님 뭐 돼요? 뭐가 돼요? 죽을까요? 왕될까요? 자 예수님 제자들이 자 이제 우리 예루살렘으로 가자. 결연을 차가지고 이제 심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은 자 예루살렘으로 간다 하니 예수님이 왕대로 가신다고 생각할까? 죽는다고 생각하고 가신다고 그럴까? 예수님 죽으러 가신다는 걸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 손 드세요. 죽으러 간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분. 자 손 내리세요. 아니다. 예수님 왕대로 가신다고 생각하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손 내리세요. 나는 관심 없다 손 들어보세요. 뭐 반은 들고 반은 안 들고 반은 감신이 없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 예루살렘에 간다. 근데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라고 했는데 지금 제자들은 뭐만 기억하냐면 예루살렘에 간다. 그 뒷얘기 못 들어요.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가 기회다. 야 이제 임박했다. 야 이제 이제부터야 이제 줄 잘 서야 돼. 그러니까 지금 바로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하냐면 우리 두 아들을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어디 올라가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님 못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누가 우편에 했느냐 누가 좌편에 앉느냐 지금 이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자들은 예루살렘 듣고 그러면 들리지도 않아. 이 얘기를 딱 제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거 때문에 분해가지고 아니 어떻게 지네가 먼저 말할 수가 있어. 같이 있을 때 같이 말해야지. 아니 같이 고생했는데 같이 나눠먹어야지.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죽으러 가시는 중인데 제자들은 지금 서로 좌편에 앉겠네 우편에 앉겠네 누가 성공하네 만에 이거 갖고 싸우고 있으니 예수님 마음 어떻겠습니까? 어떻겠어요? 아이고 이것들아 3년 동안 함께 다니면서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기도해주고 함께 해주면서 그리 얘기를 했는데 한 번 꽂히니까 신앙생활 왜 한다고요? 한 번 내가 아 신앙생활하면 복받는데 신앙생활하면 문제가 해결된대 신앙생활하면 형통해진대 신앙생활하면 안전해진대 신앙생활하면 주님께서 지켜주시니까 나는 큰 문제가 없을 거래 라는 게 한 번 꽂히니까 다른 게 들리지가 않아 아무리 얘기해도 들리지가 않아 목사님이 여기에서 성경에서 수도 없이 이야기해도 결국에 복음이 뭐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 안전하다는 거예요 안 들려요 예수님이 지금 죽으려고 예루살렘에 지금 올라가기 직전에 이야기하는데도 제자들은 서로 누가 성공하겠다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교회 같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자격 없는 우리를 예배케 하려고 자격 없는 우리를 주님의 자녀댓게 하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우리는 그런 거 관심 없어요 나만 편하면 되고 나만 안전하면 되고 나만 복받으면 되고 사순절이 오든 고난주간이 오든 우리는 뭐에 망가지냐면 나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교회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야기하고 싶어요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간다 난 이제 가면 죽을 거야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여러 복잡한 생각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제자들을 거기다 대고 싸우고 있으니 예수님께서 그 밑에 보니까 내가 그러려고 온 게 아니야 내가 온 이유가 있어 하면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저희 산정교회만이라도 그렇게 살지 못하더라도 그렇게 살지 못하며 부끄러워할 줄 아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더라도 그렇게 살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몸부림치며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요 얘들아 내가 왕 되려고 온 게 그게 아니고 첫 번째는 보니까 28절이죠 읽어볼게요 인자가 시작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도리어 섬김을 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인 된 것은요 섬기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섬기기 위해서 오신 거라고 여러분 섬기는 자가 행복한 거예요 섬김을 받는 것보다 섬김의 기쁨을 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받는 사람보다 사랑 주는 사람이 더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 키워봤잖아요 그죠 저는 부모에 대한 복 중에 가장 큰 건 사랑 주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를 알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랑을 주는 게 이렇게 좋은 거고 자식들은 사랑을 받겠지만 우리가 주는 부모가 더 기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섬김을 받는 것보다 섬김을 주는 것이 더 기쁜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지금 뭐라고 하시냐면 제자들한테 내가 왕이 된다고 한들 우리는 섬기는 사람들이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왔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한테 섬김을 받고 높임을 받으려고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가만히 보면 교회에서 상처받고 떠나는 사람들 교회 힘들어하고 신앙생활 힘들어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요 이 문제 때문에 부딪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인정 안 해준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 얘기 안 들어준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여기 교회에서 지금 그렇게 못 받는다는 거예요 물론 뭐 새신자들이나 신앙이 어린 사람들 그럴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저와 장로님 같은 분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한 명의 권사님 정도의 신앙의 연륜이 있는 분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왜 대접 안 해줘 왜 아니 왜 단임 목사 대접 안 하냐고 왜 장로 대접 안 하냐고 왜 어른 대접 안 하냐고 왜 권사 대접 안 하냐고 이런 누구는 거예요 교회에서 아무리 우리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고 섬기려고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그럽니까 서기관에 대한 이야기 하잖아요 서기관들이 높은 거 좋아하고 사람들 인정받는 거 좋아하고 칭찬받는 거 좋아하는데 그거 따라 하지 말라고 그거 따라 하지 말라고 그거 따라 하지 말라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직분이 높을수록 낮은 곳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제일 낮은 곳에 있으면 되죠 저희 교회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낮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진짜 이 계급이 거꾸로 돼가지고 단임 목사가 제일 낮은 곳에 그 다음에 장로님이 그 위에 그 다음에 권사님 그 다음에 집사님 그 다음에 세송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낮은 곳에서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발 제가 잘하면 되겠죠 제가 잘할게요 그게 좀 멋있는 교회 같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교회죠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빛과 소금에 대한 이야기 다 하세요 우리가 세상에 빛과 대고 소금이 되길 원한다고 근데 여러분 빛과 소금이 빛과 대고 소금이 되는 곳은요 결국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대전 못 받고 사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렇게 산다는 것은 억울하게 살고 그렇게 산다는 것은 불편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착한 행실을 하는 거 해보셨어요 착한 행실 이거 착한 행실을 하는 게 얼마나 억울하고 정말 불편한 거 알아요 몰라요 한 명만 아시는 게 나머지는 안 착한가 보네 착해지는 거 그래서 요즘 뭐라고 하냐면 너무 착하게 살지 말래 너무 그러면 상처 많이 받으고 그러니까 너무 착하게 살지 말래 아니 어쩔 때는 기독교인들끼리도 그런 얘기하고 있어요 너무 착하게 살지 말라고 그럼 돼요 안 돼요 회개하세요 회개해야 돼 우리는 그래도 착하게 살았 그게 빛과 소금이에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착하지 아니 어떻게 저렇게까지 하지 어떻게 저렇게 배려하지 어떻게 저렇게 이해심이 넓지 어떻게 하면 자존심도 없고 고집도 없고 어쩜 저러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그 얘기 들을 때 빛과 소금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우리가 지금 예배에 왔다라고 하는 건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는 그겁니다 섬겨라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섬겨라 두 번째는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뭘로? 대성물로 주려 여러분 예수님께서 대성물로 준다는 거 왜 죽으셨어요? 죽으신 이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시키려고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 받는 자의 삶을 살 수 있게 하려고 죽으셨어요 여러분 대성물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내가 죄가 있는데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가져가셔서 죽으신 거예요 그럼 내가 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수님께서 가져가셨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께서 죄를 가져가셔서 내가 비로소 의로운 자가 되고 구원 받을 수 있는 자가 되게 되는 거죠 이걸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어떻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건 여러분 기독교는요 나의 구원을 위해서 있는 종교가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나를 위한 종교가 아니에요 불교는 나를 해탈하고 나를 위한 종교지만 기독교는요 나를 위한 종교가 아니에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결국엔 내가 구원 받았으면 거기서 끝날 게 아니고 내가 구원 받았으면 다른 사람들까지도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애쓰며 살아야만 하는 종교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타적인 종교입니다 우리가 왜 착하게 삽니까? 우리가 왜 사람들을 도우면서 삽니까? 우리가 왜 억울하지만 용서하면서 삽니까? 우리가 왜 사람들 앞에 그렇게 정말 자존심 구기면서 살아가야 되냐고요 뭐 때문에? 그 사람들이 구원 받을 수 있게 하기려고 그걸 하니까요 내가 구원 받았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구원 받았으면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그럼 나로부터 다른 사람들 우리 가족들이 내 친구들이 내 직장 동료들이 어떻게 하면 그들이 구원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그들이 구원 받을 수 있도록 대속물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는 종교예요 그러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야 되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뤄서 우리는 증인이 되어야 하는 거죠 성경 어디도 너 하나 구원 받으라고 없어요 없어요 결국 우리가 구원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렇게 살아가라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땅 끝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하는 겁니다 나 하나 어떻게 구원 받으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내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기도하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예배하고 있으면 그러면 우리는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나 때문에 구원 받을 수 있도록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고민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살아가야 하는 거죠 성경은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져 있어요 특히 신약은요 그런 사람들과 그런 교회를 위해서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런 사람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성경 책입니다 계속 무려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고 격려의 말씀이고 권면의 말씀이라고요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데 어떻게 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우리 산정교회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애쓰는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목사님 그렇게 사세요 못 살아요 오늘도 예배 오기 전에 우리 시작하기 전에 이덕선 권사님이랑 한참 대화했어요 요는 이거예요 우리 마음이 차갑다 요는 그겁니다 우리 마음이 차갑다 권사님이 목사님 제가 그렇게 쉽지 않아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저도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제가 우리 화요일날 제가 삼각산 기도원 가서 뜨겁게 뭐라고 표현했더라 이 시대에 드문 불을 쏟는 젊은 사자라고 했냐 그렇죠 불을 뿜는 젊은 사자 불을 뿜었는데 불이 내 안에는 없어요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제가 거기서 그렇게 사역을 했지만 여전히 나는 냉랭하고 여전히 나는 부족하고 여전히 거기 그 사람들은 불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못 받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겸손한 것 같죠 진짜라고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권사님이랑 저랑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 거예요 머리로 된다고 이게 가슴까지 되려면 얼마나 오르는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지만 어떻게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겠어요 쉽지 않아요 그렇게 설교를 하러 다니는 강사도 쉽지 않아요 단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고 단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편함 때문에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단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우리끼리 부끄러워할 줄 알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고요 겸손하게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왜 예수님의 그 절절한 마음엔 우린 없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올라가신다고 하는 이때의 제자들이 지금 저렇게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것 하나님 제가 뭐가 다릅니까 나 또한 내 삶에 가면 제자들과 우리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나는 부끄러워할 줄도 모르네요 죄송합니다 저는 이 마음을 갖고 싶은 거예요 어찌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는 삶을 완벽하게 살아갈 수 있겠냐고요 저는 쉽지 않다고 봐요 단임 목사인 저부터 너무 어려운 삶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없음을 우리가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이 냉랭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의 국류를 구하고 자비를 구하며 하나님 내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이 부분이라도 좀 닮아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이럴 수 있는 교회가 된다면 그래도 그래도 희망이 없다고 하는 이 시대의 이 교회들 가운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위로가 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렇게 살자가 아닙니다 대속물로 우리가 살아내자가 아니에요 부끄러워할 줄 알자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자고요 사순절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닮아보자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보며 엎드려 기도해보자고요 하나님 어찌 내가 섬기는 자로서 대속물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조금이나마 내가 그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조금이나마 내가 좀 닮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자비를 극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조금이나마 달라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게 아니라 원하는 것만 들으면서 내가 원하는 믿음만 강화시키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산정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